심지원 선수 김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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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자 머리가 왜 아니 요즘 요즘 해석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와우 자, 넷, 둘, 둘 와우, 오케이 하나, 둘, 셋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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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, 셋, 셋, 셋 으쌰 하나, 둘, 셋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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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네, 거기 있습니다 하나, 둘, 셋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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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 으쌰 으쌰 여기쪽 팔을 으쌰 으쌰 하나, 둘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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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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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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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와 어 이제 못 내면다 그죠? 난 여기를 못 잡고 여기를 못 잡고 당겨 봤자 형이 못 잡고 어 백만 당겨 봤자 여기만 지치지 이 무게 있잖아요 아 위에 없어 내 뼈가 보면서 뽑아서 난 이것만 붙이고 있어 이거 계속 그렇게 끊어버리셔야 돼 둘 둘 밑으로 가버리니까 죽잖아 그렇지 그렇지 위에서 끌고 그렇지 엄지가 밀고 들어가야 돼 지금 내 엄지에 걸치가 안되지 여기다 주는게 아니라 엄지를 뚫어야지 그렇지 뚫어야지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뚫어내야지 네 둘 둘 오케이 으응 하하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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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род 주셔서 펴지지 으응 여러분, 많은 사람 보세요. 유민이가 그랬잖아요. 치살이 막... 네. 네. 알았지. 당겨서 당겨요 남편은 하나님은 dense 힘들어 한 번 할 수 있어 되었댸대도 그래라